오늘 저 MC궁동이 만난 상암도 떡볶이의 주인공은요. 바로 아름다운 미모로 사랑의 화살을 쏘고 있는 그녀들, 사랑에 빠진 그녀들, 라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해주세요. 유종양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붐의 도톰한 애교살 유종입니다. 라붐에서 탱탱볼을 받고 있는 막내 유리입니다. 라붐에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 주인입니다. 저는 라붐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소빈입니다.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 소연입니다. 라붐에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 신곡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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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뿅! 뿅뿅! 중간중간에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셨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포인트 안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빵야빵야 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움직이지 마 목표는 너야 너 빵야빵야 빵야빵 그리고 평평 춤이 있는데요. 하트를 여러 가지 만들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평 날리는 춤입니다.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 총알개 되게 간단하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건 눌레춤인데요. 두 명 이상 해야 되는 춤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쌍둥이 같아요. 오늘 커플이네요. 커플 룩이에요. 날아가라 평 날아 날아가라 평평 너를 향해 평 너를 너를 향해 평평 군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팬사인회를 열면요.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저희에게 와주신 분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부러 라봉 페이스 사인을 받으려고 추가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네. 한번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네. 제가 그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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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장병 오빠들 대한민국을 정말 멋지게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바치지 말고 저희 라봉이 평평 사랑 화살을 날리면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꼭꼭 힘내세요. 사랑해요. 오빠들. 죽은 장병한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박보검씨한테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박보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저희도 정말 몰랐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박보검 선배님께서 저희 노래를 이렇게 now playing 이렇게 해서 저희 노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다른 사람이 사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는데 클릭을 했는데 진짜 박보검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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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여기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박보검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대박. 네 저희 노래 평평 이렇게 또 SNS에 좋다고 직접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구름의 달빛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와 대신이에요. 대신이에요. 아 우리들의 리더 유종. 연습생 시절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 어 사랑을 받은 게 모창. 능력자다. 네. 아 도대체 어떤 실력이 어떻길래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히든싱어 시즌1의 이수영 선배님 편에 제가 그때 모창 능력자로 출연을 했었어요. 아 진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찌하나 눈물두면 알려줘도 괜찮아 오... 비슷해!! 야 √3 erreicht 지금 MUSIC